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dgi 미니 3 프로 데이터 전송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에 ic 카드 칩을 빼서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바로 와이파이라던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또 또 하나는 만약에 그 드론을 사용하시다가 기기 이상으로 인해서 음 뭐 수리를 받았어요. 수리를 받으면 이걸 갖다가 터미널하고 본체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연결시켜 주려면 첫번째 이것을 와이파이 모드로 변환시켜 주게 되는데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터미널 화면 위쪽에서 아래로 살짝 내리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안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리면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로 나오죠. 이걸 연결시켜 줘야만이 이 본체하고 이 본체하고 이 터미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시켜 준 상태에서 우리가 팔로잉 시켜주면은 여기가 서로 연결 돼 가지고 특히 이제 as 받고 난 후에 받고 난 후에 이걸 반드시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빙을 할 수 있다는 걸 참고 드리고 일단 오늘은 제가 이 터미널에서 와이파이를 연결시키고 잘 때 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위로 가면 없어지거든요. 터치를 해서 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신 상태에서 밑으로 살짝 위서부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나왔죠.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와이파이를 찾는 방법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어 제가 갖고 있는 dji3 미니프로나 다른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다른 것도 유사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jade perúc jade perúc jade perúc jade jade perú jade perwali